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지금 뜨고 있는 실을 보여드릴께요 3356번 하고 꼬부리실 핑크색 하고 뜨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너무 예쁘다고 했던 요 실인데 이거는 제가 물에 담궜다가 완전히 건조를 시킨 상태에요 이렇게 약간 성근 요정도만 돼도 여름 꺼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꼬부리실이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 요게 또 매력 보기에도 예쁘지만 통계성이 생겨서 더 여름 옷으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56번에 지금 요 핑크색이나 메로나색 요런 것들이 이태리 면이거든요 아마 썬몰이 들어간 면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촉감이 또 약간 시원한 그게 있어요 순면하고는 또 다른 촉감 예 그래서 3356번이 약간 두껍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런 실이 들어가서 여름 실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 너무 예뻐서 제가 그냥 스웨터로 선회를 할까 했는데 제가 요것도 스웨터를 뜨고 있잖아요 얘는 모임가서 뜨려고 제가 여기까지만 뜨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요것도 너무 예뻐요 이거 베이지색 순면하고 오렌지색 꼬부리시라고 뜨는 건데 이거를 베스트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또 보면 너무 예뻐서 아 그냥 스웨터로 하자 생각이 들고 얘도 스웨터로 할까 지금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뜨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얘를 베스트로 떠서 안에 입고 겉에 요즘 짧은 볼레로 가디건 뜨잖아요 그거를 솔립사나 모웨어를 섞어서 겉옷이니까 약간 도톰하게 그렇게 뜰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뭘 떠도 예쁘겠지만 지금 뜨면서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탁 전이라서 이렇게 선거인데 조직 자체가 아주 촘촘하게 나오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서 왜냐면 여름옷 뜨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촘촘하게 안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면 종류로 뜨면 사실 다 입는 거 같아요 모든 계절을 면이니까 다 입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뜨셔도 예쁠 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시접코 포함해서 74코 잡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한 52cm 단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 이것도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얘 100g짜리로 시작한 거 아니고 제가 조금만 볼 한 30g 정도 있는 거 같고 시작을 한 거라서 예 이렇게 조금 남은 것처럼 보여요 또 100g 한 볼 갖고 썼는데 이만큼만 남았나 싶으실까 봐 설명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